아이쿠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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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지금 이거 한 번만 볼게요 나 여기 뭐 해서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냥 톡톡톡 가도 돼 가도 돼 가도 돼 가도 돼 아이쿠단스 아이쿠단스 아아 우리 들어간 게 아니에요 어 아이쿠단스 천 명 아니 천 명 천 명 과연 진짜 천명해요 나영 언니 오늘 생일에 언니가 좋아하는 핑크색 다 들고 있거든요. 별명하나요? 아니 아쉬워요. 근데 예쁘게 찍어주셔서. 저도 민아처럼 상큼함이 나오고 싶습니다. 머리 젖으면 안 돼요. 안녕하세요. 박스 세미나의 자연환장입니다. 제가 가봤는데 조금 힘들어요. 저는 좀 힘들게 안 돼요. 손 손을 그렇게. 카메라 봐. 카메라 봐. 나는 민아다. 나는 민아다. 나는 민아다. 나는 민아다. 나는 민아다. 나니는 민아다. 나니는 민아다. 나는 민아다. 내가 나이도 넌 잘 못 보냈어. 나니는 조개중해. 나는 미지 religiousness이 많아. 나는 대구가 있었을 거쿠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지금 이게 두 번째 옷이죠 두 번째 옷을 입고 지금은 물가가 아닌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찍고 있습니다 신나는 노래와 춤은 못 춰지만 흥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는 지금 SPF 180cm 선크림을 바르고 있습니다 100루피 100루피 선크림 갈라주는 거 100루피 15루피 주고 샀죠 한 잔을 잘못해서 선크림은 12만원어치 샀답니다 부모님께도 소모를 드리려고 하고 한국에서도 쓰려고 4개를 샀는데요 여기서 바를 것 같고 해서요 근데요 3,000원인 줄 알고 샀는데 3만원이 더 밀린 거 그렇지만 발리에서 제일 유용하게 한번 써보고 지금 시작합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자켓까지 예쁘게 찍고 예쁘게 찍고 오시면 많이 궁금하시면 직접 앨범을 구매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들어가세요 이렇게 예쁘다 세미나에 여러분 착장 보시자면 찍겠습니다 커버가 정말 예쁘네요 이 시즌 넣어주세요 커버가 정말 예쁜데요 다시 보세요 지금부터는 이 영상에서 그 다음에 띵띵 돌려주면 저희의 여기서 좀 하겠습니다 뭐가 들어갔는지 제가 말씀은 안되지만 직접 확인해볼게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의 정성을 드릴 수 있었어요 너무 탔어요 지금 너무 탔어요 지금 마지막까지 촬영할게요 기다려주세요 내일 촬영 현장에서 만나요 바다 bare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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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이 되니까 바람이 너무 심해요 일단 모자 좀 줘봐 아까 썼던 거 아까 썼던 거 좀 오 약간 그거 에어컨 광고야 찍는 거 같은데 바람 머리 방글레 초코 이후로 첫 도전입니다 사실 지금은 이제 적응이 됐어요 아니야 사실 안 됐어요 뮤위에서는 할 수 있을 거 같은데 문방에서는 못 할 거 같아요 왜냐면 문방은 미나랑 세정이랑 같이 하잖아요 워낙 애들이 귀여우니까 아 전 되게 민망하네요 저 약간 진짜 센 언니 같지 않아요? 반지금 자 스텝파이 자 카메라 자 다행히 액션 자 뒤에 한 번 둘러보고 다행히 액션 자 컷! 자 컷! 잤어요 짜도 짜도 끝이 안 보여 아 아침에 조식 먹었는데 컷! 네 식사 예 아 예 잘 예 예 잤어요 하 하 자 그럼 한 번 더 갈게 너 이 김에 다였지? 장난으로 꼬부가 척하려고 했는데 꼬부가 다 와가지고 근데 이 다르게 웃는 지 안 들었어요 이게 물고기의 흔적 생각보다 굉장히 무거워요 지금 여기가 어디서 바로 세미나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 이틀째입니다 발리 제가 발리를 이렇게 한국과 이렇게 교차해서 정말 갔다 오게 될지 정말 꿈에도 못하는데 재밌는 것 같아요 어제 그래서 발리에서 한국 갈 때 좀 그런 채찍 카페 공항에서 음료수 마시고 되게 뭔가 일단 여회물 느낌? 왜냐면 약간 아우무수 우울해서 좀 들어오잖아요 빨리 막 갈아입고 막 산소별에 가서 막 항상 이렇게 특히 내광이 이러시는 생각 되게 여유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말 싫어요? 세미나 카페 소금요 세샤니언입니다 쌍한테 알맞하실래요? 아니요? 이상한 컨셉 아 그거다 카운트 수고하세요 이거 먼저 해야 돼 카운트 수고하세요 커피 한잔 드세요 커피 한잔 드세요 커피 한잔 드세요 아... 커피는 아메리카노만 마셔요 가끔은 아메리카노 아니면 컨디션이 안 좋은데 콜드 그룹 엑스 엑스 지금 거짓말 중입니다 나영언니 아메리카노 일찍 한 입도 물었고요 그 뭐지? 커피 우유도 겨우 음 이 정도면 괜찮아 하면서 먹는 정도입니다 커피말 조금이라도 나면 아 너무 싸 이러면서 엄청나게 바디해야됩니다 오케이 농담이었고요 취미요? 아 랩때문 가끔 강경 깊은 드라마를 보고 나 그냥 바람이 이 개영자 아 그리고 미술관 우리 보관게요 저희 랩때문 저 랩때문 잘 빠져보세요 랩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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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바깥속에 딱 맞았어 오게르 랩때문 아빵때문 랩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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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 뭐야 아? 안 괜찮겠어 안 괜찮다 랩때문 랩때문 나 꾸미 ちは 가슴이 빠져나올까? 어휴, 이거 진짜 너무 빠져나올까? 내가 한 번 못 봐요. 지영아, 나는 수고하실 것 같아. 응. 너무 싶어, 너도 그리지 않아? 육개장사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닌데 망했어 이거 아니에요, 망했어 난 당신이 좋아요 난 당신이 좋아요 난 당신이 좋아요 난 당신이 좋아요 앞으로 헤매는 적은 많은 편잖아 괜찮아요 아, 이거 안 먹어 아, 자꾸 망쳐요 김치가 있으니까 젓가락만 준비하겠네 괜찮아 난 앞으로 차차 더 적응해 나가고 한국 음식을 가져오면 되겠다 괜찮아 육개장 나에게 불을 불다 볶으면 신뢰는 있다고 김치까지 먹을 거야 뭐? 쌓으세요? Dream! Our dream This dream And I Oh yeah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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